시작뉴야지 고백송 한 번씩 고백송이 뭐야? 화이팅이 뭐야? 고백송이 뭐지? 왔을 때부터 아 진짜? 아 귀엽다 나이야 이거 봤어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귀엽던데? 이만큼 이만큼 내가 너를 좋아해 와 귀여워 진짜 귀엽다 나 얘 봤어 저거 외우기가 더 힘들어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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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질하면 안 돼 이만큼 주먹질하면 안 돼 시시시작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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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사랑해 콕콕 아 왜 이렇게 언니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할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아니 이거 이거 하트 만들었어 하트 만들었어 하트 만들었어 다음 타자 하트 만들어주세요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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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노율 하나, 둘, 셋, 넷 아, 저기 출력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 어쩌고 어쩌고 너를 좋아해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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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사랑해 제일 부끄러워하였어 이런 모습 처음 봐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했어 아, 저예요? 저? 그래, 너지 철이가 또 캡처해서 보내간다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잖아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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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사랑해 아, 야한데? 야한데? 왜, 왜, 왜? 아니야 아, 덥다 아니면 시스타버전으로 바꿔서 해볼까? 어, 시스타버전으로 하자 좋아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너를 좋아해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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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막내 더 섹시로 가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피날레로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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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시스타버전 에이 너를 좋아해 진짜 봤는데 취했어, 취했어, 취했어 야, 야, 쇼린 봤어? 쇼린 이번엔 인쇼나 해 취했어, 취했어 너를 좋아 야, 안 되겠다, 안 되겠어 야, 우린 무대에서만 이렇게 섹시해질 수 있는 것 같아 어휴...